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라며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